바로바로 안때린다 와 되게 느려 애들 때리는게 되게 느려 메이 브레이커? 잠깐만 이건 뭐야 여기 또 두근두근한 무기를 얻었어 왓더 좋은게 뭐냐? 치명이 올라가네 별론거 같애 인간형은 뒤에서 공격하면 뒤잡기가 된다 어허어 오 깜짝이야 자물쇠가 걸려있다 어디선가 자물쇠 찾아와야되나 어디선가 자물쇠 찾아와야되나 여기 왠지 쇼컷 아니겠지? 어 뭐야 니 아까 내가 죽였잖아 여기 뭐 있다 어우 소리 봐 저어 저어기로 가보죠 저기 뭐 있네요 여기 열릴거 같애 자물쇠 다 잠겨있네 설마 아까 그 덩치자식이 자물쇠 갖고있는거 아냐? 그렇지 않을까 아까 그 덩치자식이 갖고 있을거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용 죽었어? 어어어어어어어 와 나 이거 또 에에에에에에에에 야 리치 아이고아아아아아 와 이거 뭐야 오른쪽 밑에 소울이 444였어 아 그 덩치자식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 그 덩치자식이 열쇠 갖고 있는 것 같아 와 이건 유튜브 편집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볼 사람들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편집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죽는데 모처럼 우리 유튜버 분들 조금 이제 편집이 안 들어간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우게끔 해야지 그래 좋은 계기로 가는 거야 편집을 많이 하는 유튜브가 장점이랑 딱 단점이 정확해요 BJ가 어벙되면 끝이야 편집을 하면 잘 보는데 단점은 BJ가 어벙되는 거나 못하는 거를 재미라고 생각을 안 해 우리는 그냥 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는 딱 그게 아니야 그래서 막 진짜 뭐지? 일부러 유튜브에서 나중에 뜨신 분들이 아프리카 방송을 해 왜냐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너무 뭘 못하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다크 소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야 이제 뭐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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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나 멘탈 개 좋은 거야 나 지금 다크 소울은 이 정도 죽어 전혀 멘탈 금을 하나도 안 갔어 전혀 지금 멘탈 금을 하나도 안 갔어 나 다크 소울은 원래 이 정도 죽은 거야 우리 모두나 모두가 알고 있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워 들어오봐 돌아와봐 오케이 여기서 또 떨어졌으면 진짜 이거 한 번에 가는 거 없냐? 아하 아 여기까지 왔네 이 자식들 뭐야 뒤에 있는 애도 썰렸잖아 자 아까 걔한테는 패링 무조건 해야돼 버지를 왜 했어 미쳤어? 자 들어와 들어와 아이위요요요요 아이씨 아아야 망했다 망했어 야 야 잠깐만 야 빨아 빨아빠라 빨아빠라 야 여기서 절대 이제 죽으면 안돼 자 자리 개 안좋아 자리 자리 미쳤어 자리 완전 시비야 자리 개 개용 나와 지금 뭐야 이거?! 우와 저거 뭐야? 저건 뭐죠? 뭐 저런 거지같은 와 지금 패링강 아니냐? 이거 와...이건 뭐야?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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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요오야아! 야 이거 이대로 싸우면 죽어 이거 아아아아아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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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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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답이야 야 근처에 뭐 뒤지면 그거 없어? 체력 없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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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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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야 저장하는데 없냐? 저기 위에도 우와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된대? 아 야 위에 저장하는데 있는거 같애 목숨걸고 가야돼 이거 목숨걸고 가야돼 보스방은 아니겠지 어? 어? 쟤 못들어온다 야! 좋았어 할메 방?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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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세이브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세이브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엠마 엠마 제이를 담당했다 전해드릴게 있대요 엠마 작은 기풀 자금기빨 여기 왠지 세이브 할만한데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말 많이 걸면 템을 준다고? 오오우 오 o 오오 깜짝 놀래라 이거 어떻게 올라갔대 아 뭔지 알았다 저건 내리게끔 하나 본데 그 다음에 올라가나 본데 아 목말라 여러분 내일 날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다크소울 데이니까 내일 저녁에는 생존게 많은데 낮에 다크소울 할 예정이어서 이거 할머니 방 뭐 없나? 어? 여기서 싸우다 죽은 애들은 뭐야? 여기서 왜 죽... 뭐지? 여기 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이 앞 동료 있다 보스방이라고? 어 어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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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어? 어? 아니야? 어 나 인성 쓰레긴가? 어쩌고 그냥 평범하신 할머니이신가요? 아니 어 야 이렇게 안 돼 이 자식아 악평 날아버려 아 여기 여기는 지금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뭐 하고 난 다음에 와야 되는 것 같고 아 쟤네들을 또 어떻게 잡는다 야 들어와봐 와봐 이 새끼야 와봐 와봐 어어 어 오 쉣 쉣 저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큰일났네 이거 그치 밑으로 쭉 가는 것 같지 느낌이 에이 샹 간다 성림해 으아아아 달려 어어 스테미네 다 썼어 계속 달려 계속 달려 계속이야 굴러 다 왔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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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뛴다 어디지 어 이거 빨리 못 찾으면 뒤진다 이거 어 어 오 좋았어 뭐야 설마 보수방? 아니 지금 난 세이브가 필요해서 온건데? 중간에 세이브가 있었나? 와 또 중간에 세이브하는 내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지렸네 와 야 이걸 어떻게 깨 야 이거 아이템쓰는것도 아까워서 와 이거 내가 깰수있어? 내가 이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독댐이 있나본데 지금 여기서부터 저장하면 안돼? 제발 여기서부터 하게 해줘 안돼 이거 잡으면 세이브 나온다고 더이상 다른건 없다고? 싸대기를 때려 싸대기를 이씨 아 아 진짜 어이없다 아 떨어져 떨어지고 하아 하아 야 아냐아냐아냐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어 쇼커만 뚫으면 돼 쇼커만 뚫으면 돼 쇼커만 뚫으면 돼 얘네들 이렇게 떨어졌는데 산다는게 말이네 이게? 말도 안돼 무조건 굴러 여기 안굴르면 맞아 안굴른다 아 굴러도 맞네 이거 어 큰일났다 으아 뒤진다 뒤져 여기 그냥 한바탕 붙고 가야돼 됐다 아우 아주 그냥 동작 동작이 너무 분석하기 쉽다 좋다 됐어 됐어 조건 뚫었어 아까는 이게 안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어가지고 레버가 활성화 안되더라고 게임이 다 처리하고 누르라는 거였어 됐어 이제 됐겠지 이 상태로 가서 저장하고 와야되나? 이 상태로 가서 저장하고 가야되나? 그냥 놔둬도 되나?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된건가 이게? 상관없을듯? 아니야 이런거 확실하게 해야돼 아 근데 체력이 없어가지고 안되겠다 저장하고 오자 길이도 알아야되고 어차피 어디야 여기? 숏컷이야? 여기 있지않나? 아아 어으야 여기 있지않나? 어어 잠깐만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뒤도어? 와아 지렀다 나가서 처음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하면 체력 늘면은 금방 깰텐데 체력이 없어.. 체력이.. 야이씨 아 이거 있잖아 이거 다음에 시작할때 내가 체력 노가다를 해놓고 게임 시작해도 그러면 개쩔겠지? 그럼 완전 사기겠지 그때는? 체력 노가다 다 해놓고 내일 한번 그렇게 해야되겠네 이거 체력이 없어서 게임 못 깨겠어 아 많이도 필요없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지금 노가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은 좀 그렇고 참전 한번 걸리면 끝이야? 삼전 한번 걸리면 끝이야? 오우 오우 얘가 저 엉덩이는 안내주네 자 얘 아우 아우 아우우 야 나 지금 맞는줄 알았다 아우 이거 클났다 이거 됐다 하우 와아.. 이번에 완전 꼬였다 지금 이렇게 싸우선 안돼 아 됐다 아아.. 피했는데 왜 이걸 맞아 체력빠라 수고하자 이 시각은 수고하자 아아아아아아아아 똥챔 아아 하아 차가운 골짜기에 볼드의 소울 아 똥챔 제대로 넣었다 진짜로 아아 아아 규형님 앞에서 50개 고맙습니다 아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새로운 문이 열리는건가 오케이 아아 일단은 레벨업 좀 하자 가서 아아 깼다 깼어 드디어 깼다 와 여기서 한시간 썼다 한시간 어? 잔불을 썼다구요? 제가요? 잔불 3개로 그댄 그대로인데요 아 그랬어요? 몰라 실수로 나갔나봐 하나 근데 난 잔불 그대로 3갠대요 보스 잡으면 장작이 왕상태가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난 무조건 생명력만 가고 싶다 나 진짜 죽고 싶지 않다 집중력 벼락? 이거밖에 안 눌러줘? 스테미너 아 근데 스테미너도 가긴 가야돼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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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지구력 지구력 하나 가자 보스 잡으면 장작이 왕상태가 돼서 최대 체력으로 증가한다고 죽기 전까지? 어 진짜? 어 개좋은데? 완전 짱인데? 오케이 자 오늘 조금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이제 조금 일찍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크소울 좀 즐겨봤는데 한 지금 보스 한 세네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내일은 더 많은 이제 보스를 잡고 어 한 4일차 프로젝트 가겠습니다 일단 1일차 프로젝트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유튜버에서도 많은 댓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